주식은 믿음이죠? 그래..떡상 해야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주식이라는거는 주식이라는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제 월 3천안입니다 월 1억입니다 다 낚이지마세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영상이라 월 3천밖에 안될때네요 지금은 월 1억 6천인데 아니 여러분들 월 1억 6천이면은 다른사람 그.. 그..말이 됩니까? 제가 뭐 재벌집 막내아들이냐구요 뭔소리하는거야 저그전이나 가보자 친아인 갓구형님 10개 나나 나있다 꿀잼병기 부탁드려요 자 Incorporated 또 하aban을 가보도록 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포 떠야지 어제 Lemon-Jedong الخ mikä Marketing 사실 여러분들 포 떠를 준비했거든요 포 떠를 준비했는데 EA dú니оф 형이랑 영안 він הג бор고 있는데 한 판도 못 이기는거야 진짜 거짓말 약 mind 다쿠리진 endless 한 판도 못 이기는거야 근데 네메시스는 또 이겨 근데 네메시스는 게이트 더블 했거든 그래갔고 아니..이거 그냥 게이트더블 해야되나.. 싶어서 게이트더블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겼지 어 아 빡세더라 빡세더라 장길쪽 포터 승률 16% 아 근데 포터가 뭐랄까 저랑 좀 안맞은거 어 봤습니다 아까 시작하자마자 하하하하 이게 좀 나랑 좀 안맞더라고 포터가 그래가지고 매번 못하고 있어요 포터가면 초반 주도권이 없어요 맞아요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저거가 너무 편해가지고 저거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는거 아닌가 싶어서 아 발 런져버리기 하하하하 안녹 반가워 위로 들어가 버리기 아줌마도 빡센거 좋아해 취소시켜버리기 오 들어오겠다고 뚝배있게 버리기 오 들어오겠다고 뚝배있게 버리기 오 들어오겠다고 뚝배있게 버리기 캐논지어 버리기 캐논지어 버리기 매너파일럿으로 막아 버리기 하하하하 밖에있는 한마리 이 자식 무리해서 이탈해 감히 동물의 항복도 안봤어? 무리해서 이탈된 친구는 먼저 죽는거야 이 자식아 무리해서 이탈되면은 죽을 수 밖에 없는거라고 6시에 시작하는데 동물의 항복 안받나봐 라떼는 우리 아빠랑거 줄서서 봤어 동물의 항복 자 바로가서 여기서 일단 드론부터 뚝갑해 주고요 드론부터 뚝갑해 주고요 드론부터 뚝갑해 줍니다 자 이렇게 뚝갑해 줬고요 그 다음 바로 하하하하 자 잡을만큼 잡아줬네요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 타격줄거 다 준거 같아요 아주좋다 아주좋다 어 뭐라고? 그냥 저글링 간다고? 캐논 더져 버릴거야 어? 그냥 간다고? 캐논 더져야겠다 패처리를 포기한다고? 그럼 뭐 나도 나도 눈이 돌아갈 수 밖에 자 저글링 오네요 저글링 오네요 저글링 오네요 저글링 오네요 저글링 오네요 길 막아버립니다 길 막아버립니다 길 막아버립니다 앗 아 이거 파일럿인척 해야겠다 파일럿인척 해야지 아 파일럿인척 해야지 아 파일럿인척 해야지 아 파일럿인척 해야지 아 파일럿인척 해야지 아이 걸려버렸어 아이 깜이 아깝어 자 지금 저거 하느라 돈이 좀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뭐 넘어갈 만한 전략 뭐 자 이러면서 우리는 상대를 아주아주 가난하게 가난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번째 전략 두번째 전략 두번째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랜만에 헬차포스 한번 갈까 오랜만에 그 벌크업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섯시 멀티 먹으면서 다섯시 멀티 먹으면서 다섯시 멀티 먹으면서 바로 태그까지 타면서 삼삼삼어 포진 돌려주면서 여기 갔더니 저글링 있네요 바로 빠져주기 앞마당 갓스톤 클릭하는 척 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척 하면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넥서스 여기 지을 준비하고 넥서스 지어줍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는 자 이러면서 우리는 바로 앞마당에 오버로드가 없는 곳에 포워를 지어줍니다 정클이 아크 너무 좋아요 이 멀티는 모르겠지 이 멀티는 알 수가 없어 왜냐 초반에 아주 상대방 마인타를 박살 내놨기 때문에 하나 둘 넷 데리고서 망치기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스리포지 스리포지 한번 들어갑니다 상대가 또 엄청난 초구수이기 때문에 십살이 당할 것 같진 않아요 스타게이트로 정찰하면서 스리포지 도전하면 될 것 같아요 출발 줄기 밟기 줄기 밟기 줄기 밟기 줄기 밟기 자 이러면서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앞마당에 스리포지 스리포지 지어볼게요 가위처럼 단단하게 후반을 도모해줍니다 여기 멀티 돌려주고요 오버로드가 설마 다섯시로 오진 않겠지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오버로드가 다섯시로 오진 않을 것 같고 내려가지고 시드라이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건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글링 발업이 되었네요 조글링 발업 무엇? 조글링 발업 무엇? 풀오브 하나 덕분에 아주 잘 싸워줬다 져야 될 싸움 이겨버렸다 자 여기 멀티 돌려주면서 이탈인지 힛드라인지 다섯시 업저그 하면 어떡하냐고 카운턴 제대로 쳐버리기 아까 이쪽으로 옥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거 잡아줄게요 유철이형 16강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오벌워드 다 제거할게요 다시 게이트 게이트 좀 지어줍니다 오벌워드 2통 있네요 이거 또 잡아줘버리기 질러지버리버리기 아 좋다 아이 좋다 물멀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 곧 있으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1,1,1업이 되고요 공방 쉴발질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방 쉴발질로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드라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블리는데 앞에는 자꾸 왔다갔다 거리네 공방 쉴발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진짜 그러다 공방 쉴발질에 혼난다 아 히드라까지 나오고 있어 히드라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 지상분에 아주 힘을 꽉 주겠다는 거 힘을 아주 꽉 주겠다는 상대 저그의 의지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물멀 잘 돌려주세요 물멀 스무스하게 돌아가는구나 스무스하게 물레멀지 돌려주고요 오벌워드까지 잡아줍니다 빙무스도 안 박히게 잘 채워줄게요 히드라 오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빡쎈네 히드라 벌써 온다고? 아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픈데 드라형 드라형 오지마 자 공방 쉴발질로 찍어주고요 바로까지 됐습니다 공방 쉴발질 너가 알던 질럿이랑 다를걸? 방업됐다고? 이 자식아 나도 방업이랑 쉴드업 됐어 이 자식아 방업됐다고 무슨 질럿이랑 싸우면 이길 줄 알아? 공방 쉴럽됐다고 나는 자 이렇게 퇴근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질럿 계속 찍어져버리기 계속 찍어져버리기 계속 찍어져버리기 다시 또 그냥 질럿 어택장 딱딱해져버리기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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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따아아악 2 정도까지 좀 빠져줍니다 너무 편하하면 큰일 나는데 게이트 좀 더 awes 게이트 좀 더욱 눌러주세요 공격처방님 갚아드립니다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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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열두시 지었어? 아니 이인가 뭐야 언제 열두시를 지었어 딱딱이한테 훈수를 좀 놔야겠네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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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딱딱해 어우 딱딱해 어우 딱딱해 뭐야 공방 1일업이네요 1일업 이 자식도 업저그 해버렸네 업저그네 업소스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고 누가 더 센지 한번 써보자고 자 저기 몰래 몰티 발견했네요 3대 저그던구 몰래 몰티 오버로드로 발견하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식 여기 몰래 몰티 언제 지었지 하면서 어쩔 줄 몰라 그리고 몰래 몰티가 이제 들켰기 때문에 저도 들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딱딱해 어우 딱딱해 바로 캐논 저 지어주면서 질러 왕창 비워줍니다 좋은데? 크로그 붙여줍니다 크로그 붙여줍니다 크로그 붙여줍니다 크로그 붙여줍니다 크로그 붙여줍니다 크로그 붙여줍니다 상대한 뮤탈 찍어는 스파이어를 올려줄 때 한번 볼까요? 크로그 붙여줍니다 크로그 붙여줍니다 스파이어는 없는 것 같고 크로그 붙여줍니다 크로그 붙여줍니다 히트라 히트라 럴커 히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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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커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2, 2, 2업 됐고 3, 3, 3업 끌어주면 된다는 거 아 질런드로 밭 갈아버리기 밭 다져버리기 하하하하하하 아 다져버리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베이컨 버려줘 여기 럴컵 버르고 돼있나? 안 돼있네 그러면은 에그 알 터쳐버리고 자 2, 2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주아주 딱딱해요 3, 3, 3업 됐을 때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업그레이드라는 게 풀업이어야 멋있거든요 풀업이어야 멋있기 때문에 어이, 어르신거? 여기? 여기서 이거 뭐하고 있으시나? 죽을래? 누가 이거 럴컵 함부로 움직이래 여기 시드라람 저블링이랑 또 힘싸움 한 번 해드립니다 상대도 강이협이 찍혀있네요 강이협이 찍혀있지만 우리의 이 슈퍼 딱딱이 앞에서는 하하하하하하 우리의 슈퍼 딱딱이 하하하하하하 너무나도 딱딱해 너무나도 딱딱해 이렇게 게이트 더 늘려주세요 더 늘려줘 더 늘려줘 더 늘려줘 조금만 기다렸다가 3,3,3업일 때 제대로 훔쳐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든든한데?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업으로 끌어넣고 이쪽으로 업으로 끌어넣고 이쪽으로 업으로 끌어넣고 어 뭐야 미탈 나왔어? 미탈은 변수인데? 미탈은 변수야 이거 아 미탈 언제 지었네 스파이어 깨러 갈게요 스파이어 없는데 팀 못 깰게요 아 미탈 변수인데 너가 깨는게 빠를까 내가 짓는게 빠를까 너가 깨는게 빠를까 내가 짓는게 빠를까 한번 해보자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지을거니까 깨는만큼 더 지어줄게 더 지어줄게 더 지어줄게 더 지어줄게 다 깰 수 있어? 자신있니? 더 깨봐 더 깨봐 더 깨봐 하하하하 자 그 다음에 바로 출발할 준비했습니다 아 미탈이 질러뜨리는데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공격이 쎄지는거 같아요 자 이제 3,4버프 됐구요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뮤탈로 뽑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악한 뮤타베 상대할 악한이 필요하겠네요 3,3,4버프 질러뜨로 하하하하 유탈로 마흔껏 때려봐 얼마든지 맞아줄테니깐 마흔껏 때려 마흔껏 출발 평생 때려 평생 자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상대가 뭐라든 상관없어 뭐라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잃어버릴거야 다시 한번 앞마당으로 가볼까 앞마당 밀어버려 그냥 싹싹 쓸어버려 자 여기서 희냉이랑 다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럴커버로 다 담아주세요 다 쓰러줍니다 하하하하하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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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커버로 했다고 옆에 옵저버가 있는걸 어떡하지 몸잡아고 럴커벌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 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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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모아놔서 아임 쏘리 쏘리 아이 캔트 자 아칸이 또 모여버렸네요 아칸이 이렇게 모여버렸으니까 이렇게 줘야겠네요 마무리 딱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오버러지부터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아칸 2대 아칸이 2대가 되었네요 이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가짜 같은데 아칸이 가짜 같은데 속아가지고 싸운거는거 아니야 바로 갑니다 우리 전국 아 진짜야 하하하하하 어 뭐야 아씨 옵저버 잡고 이 자식이 수치만 죽으려고 어? 방금 봤죠? 이 자식이 수치만 죽는거 자 이러면서 다시 아칸만 왕 어 다시 옵저버가 나왔네요 빨리 아 진짜야 진짜 할루시네이션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지지가 지지가 나오네요 노지지가 나와버립니다 아 약한 2대에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고요 지지를 쳐버리네요 좋은 승부였다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내가 아 아 좋았다 좋았다 영도 좀 틀어줘 여행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